어, 누나! 어, 누나! 어, 누나! 어, 누나! 어, 누나! 어, 누나!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누나, 뭐해? Your heart is set up, shot up, storm 내 걸어. 다 막았지? 뭐야? When you come for you, got to be running I'll let you start, come back, tell you how to run 아무도, 저희도 칼국 알아요! One, ten, come back! 근데 왜, 갑자기 왜 누나가 와? 근데 누나가 왜 와? 네? 뭐야? 우리 근데, 1100개 생활. 네, 반갑습니다. 누나, 근데 왜, 나한테 왜 전화 안 했어? 어? 어, 갑자기... 어쩐 일이야? 나 엊그제 봤는데 사이판에서 저... 사이판 아니고, 괌. 괌, 괌, 괌. 그거 다 놀면모하니 덕분이야. 진짜 놀면모하니가... 누나, 이거는 누나 왜 그래? 골키퍼라, 뼈스. 어제 훈련하다가. 아, 누나가 지금 요즘 거의... 핫해. 누나 홈쇼핑에도 맨날 나와. 알죠, 알죠. 완판, 완판요. 아, 진짜? 네. 누나가 또 요즘 저기 활동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또... 놀면모하니에서 했던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거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 아, 놈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도 돼? 난 사실 놀면모하니의 조둥아리하고 우리 센 언니들하고 빨리 만나길 바랬어. 아, 우리가 왜냐면 하고 있었던... 뭐 있어가지고. 잘 됐어. 잘 됐지 뭐.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고정이잖아. 그렇지, 거기는. 이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너무... 너무 쉽이더라.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이 방송 30년 이상 하면서 한 곳에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게... 대박, 대박. 아, 근데... 야, 근데 누나! 근데 남자 향수 뿌리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남성 향수 형들은... 아닌데... 이게 남성 운영이에요. 누나 잠깐 다... 테스토스테롬 낸 때 확 넘어. 테스토스테롬는 뭐야?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버지. 저 아버지네, 저거. 아니, 좀... 이게 좀...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누네가 섭외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누나가 왜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뭐예요, 근데? 이제 뭐야, 우리 파티하러 가는 거예요. 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일찍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녹화분이 방송되는 10월 15일은 국가에서 제정한 체육의 날입니다. 체육의 날입니다. 체육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체육의 날을 맞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1분 정도의 운동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은 MBC 뉴스 투데이 속 코너 1분... 체육의 날입니다. 체육에 속 코너 1분... 투데이anne...